날씨가 너무 추운데? 니가 끌고 왔으니까 나 죽으면 장례식 챙기고.. 아 무슨 소리야 오빠 오빠가 따라오고 싶다 했잖아 오늘 수은이 구도래 아 구도야? 야 이거 봐 이거 보여? 얼었어 진짜 근데 엄청 이뻐 우리 채널에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? 간단하게 오빠 소개해줘 저는 찬이랑 문명 최후의 섬 함께 촬영한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강철부대에도 나오시고 특전사 출신의 그런 사람이어서 그냥 이 물의 구도에 수트 안 입고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번 지켜보자 올해 이 추위에 마지막 웨이크서핑 가능한 거지? 특전사니까 오빠는 맨몸 입수 저는 수트 입고 입수 우선 출발하자 무슨 소리야 맨몸 입수라니? 너가 찬물이야 찬물이 맨몸 입수 해야지 뭔 소리야 나는 찬물이 약해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거 팔려나? 이게 매년 모델인데 여기 하나 있겠어 우리 이거 탈 수 있는 거 오빠 멋있게 일어나야 돼 갖고 싶다 갖고 싶어? 얼마인지 알고? 얼마인지 돈 많이 벌어야 돼 얼마인지 이제 중학교육 스타트 이상태 이상태에서 이상태에서 발가락을 쪼물쪼물쪼물쪼물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돼 아 정확으로 그 다음에 손으로 좀 천천히 가 봐 천천히 가 봐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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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고 와야지 그러면 오빠 완전 대성공이야 아 진짜? 그러면 천재 천재? 어 가자 잘한다 제가 오늘 탈 보드 이거 한 번 해줘야지 지금 이거 때문에 내가 좀 투턱처럼 나오거든? 강호 갑자기 안트모 보드 안트모 보드 이게 앞이 여기 여기가 킹이 있어 네 근데 볼 아직 안트모 보드 어 잠깐만 됐어 뭐 그만 찍고 아니 잘 찍는 거 맞아? 이게 잘 찍는 사람들은 한 두 번이면 끝나거든? 어? 어? 근데 말해주는데?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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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 운전석에 앉아야 되지 않을까? 운전석에? 네네 선을 의자들 한 번 더 치고 어 좋아 미쳤다 미쳤다 우와 끝났어 끝났다 나와 아 아 이거 나오면 저 울 거예요 저 찬물차에선 접을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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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무서워 나 안 돼 감사합니다 주인공 나 진짜 열심히 타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왔다는 Excuse me 이 때 맞던 거네? 진짜 대박이야. 아예 못 하실 때 웃어가지고. 지금 엄청 진짜 매일 안 할 때 하시는 거 같아요. 잘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로에 발송해 주셔가지고 엄청 잘 된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. 아 아니에요. 안 잊을 때 내가. 아 네. 여러분 좀 열심히. 찍어. 이거 뭐 이거. 나는 이럴수. 땡긴 다음에 슬라이드 걸은 거야, 위에 올라가서. 더 올라가야 돼. 찬이야. 고. 잘했어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잘한다. 멋있다. 선생님이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? 하시는 거 보고 좀 배우래요, 나보고. 눈을 보고 내가 찍어줄게. 네. 찍을 만큼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. 파이팅, 파이팅. 열심히 해볼게. 너무 취해요. 진짜 너무 재밌어요. 아, 잘할 것 같아. 나 처음 나보다 잘하는 거 같은데? 지금 나보다 잘하는 거 같아. 안 되는데 이 그림 아닌데? 그쵸, 그래서 말해요. 오빠가 좀 돌상 먹이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. 오빠, 신동이야. 신동이야? 이렇게 못해. 사람들 그냥 출발할 때 다 넘어져. 진짜? 이거 발가락을 꼼새우자 앞으로 올리려고 하는데. 오빠가 왜냐면 뒤로 넘어져 있었어. 우리 직장 돼서 갈 때 앞에 있는 게 진짜. 직장 돼서 갈 때 앞에 있는 게 진짜. 직장 돼서 갈 때 하면 편하지? 진짜. 시작되는 게 진짜. 아, 내가 왜 간다. 오오, 네. 오오, 오오오. 오오, 오오오. 오오, 오오. 우와, 저것까지. 오오오, 오오오. 오오오오. 소속 채우고 진짜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선생님, 소속 채우고 진짜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나는 좀 놀려 먹으려고 왔는데 글쎄 그래야 좀 스토리가 나오고 기억할 뻔 추억이 생기는데 저거는 좀 너무 재미없다 다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?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아예 모르신가 아니야 그게 맞을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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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신동 신동 근데 진짜 처음 타는 사람도 나보다 3단계쯤이네 아니에요 선생님 진짜 잘 타시는 거예요 합정 보셨어요 선생님 저 처음에 봤을 때 오래 썼으면 선생님 막 배우고 있어 예예예 오빠 진짜 대박이야 오빠 신동이고 재미 너무 없어 야 재미없다 이게 그냥 가만히 끌려가는 거 말고는 뭔가 시도하려면 바로 빠져버리니까 오빠 솔직히 적당히 해봤어 재밌어 내년 여름에 다시 어 내년 여름에 자주 온다 우리 선생님 한 50m 나갔을 때 저는 시영으로 들어갈게요 50m 나갔을 때 저 시영으로 들어 가자 50m 나갔을 때 저 시영으로 들어 가자 50m 나갔을 때 가득? 고 빨리 주세요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아니 발 좀 이렇게 젖어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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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 거예요 이건 어때요? 파란다 오 좋아 진짜? 어 진짜 원샷 훔진이야 너는 요일 같지 않아 어 세로로 한번 찍어주실래요? 세로로 봐 근데 오빠 진짜 오늘 오빠 재능 장난 아니야 내년에 또 타자 올해 마지막이었어 추워서 이제 못 타 오후에 또 탈 수 있어? 어 근데 날씨가 따뜻해진다 탈 거야? 탈 거야 진짜? 아니 이거 오늘 가자 오늘은 가고 내년에 좀 따뜻해지면 그땐 진짜 제대로 배워가야 돼 어 좋아 내년에 딱 봄 이제 시즌 오픈하면 같이 오자 바이바이 이제 내년에 만나요 안녕 이제 시영장 가자 다음에 certai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